나, 이민호. 어느 날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나누고 싶었죠.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으로? 큰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PMG. PMG의 노크를 하면, 그러니까 가입을 하면 바로 아이들에게 기부금이 전달돼요. 그리고 재능기부와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만든 물건들을 구입하면 수익금의 일부가 아프리카 우물건설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음, 지금쯤 아이들은 맑은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해보기로 했어요. 일명 투명 OO 프로젝트. 뭐냐고요? 투명 OO, 투명 인간? 어, 그건 아니고. 투명 우산 프로젝트. PMG의 투명 우산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내리는 위험한 길을 아이들이 투명 우산으로 안전하게. 앞도 옆도 뒤도 잘 보이게. PMG는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더 많이 나눌 거야. 우리 같이 즐겁게. PMG 플레이 도네이션.